안녕하세요. 계속 듣는 영어 릴리쌤 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한눈에 보고 바로 읽어내야 되는 사이트 월드 벌써 5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텐데요. 이게 정말 그 영어에서도 잘 나오고 중요한 단어들은 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우리가 영어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랑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줍니다.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외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 B는 벨. 자 O, U는요 합쳐서 아우. 그렇죠. 아우, T는 트 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을께요. About. 자 제가 여기 About 이라고 썼죠. 위에. 근데 이게 T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살짝 들릴라 말라. About. 약간 들릴라 말라. About. About.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About. 자 한번 볼께요. It is about money. 이거는 돈에 관한 거야. 중요한 거잖아. 그죠? About. 뭐, 뭐에 관한, 뭐, 뭐에 대한 이런 뜻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bout 내렸습니다. 자 영어만 보고 세 번 읽을께요.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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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벨. 이는 에. T는 트. 근데 두 개니까 트. 강하게 읽어주셔도 되구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잠깐 펴냈을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올 때는요. 미국에서는 영국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R로 바꿔서 르 발음을 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 차가 아니라 B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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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를 R처럼 바꿔서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영국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살려줍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자 제가 두 가지 다 보여 드릴께요. 자 뒤에 이 R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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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요. 영국 영어에서는요. 여기 또 R을 잘 안 살려줘요. 그래서 어. 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러면 미국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BATTER. 부드럽게. BATTER. BATTER. 느끼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BATTER. BATTER. 그렇죠. 영국식 영어에서는 아주 딱딱하게 끊어져줍니다. BATTER. 한번 더. BATTER. 그렇죠. 선택해서 읽으시면 돼요. 뭐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내가 BATTER. 혹은 BATTER. 응. 원하시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뜻은요. 그래요. It is BATTER. It's BATTER. 이게 더 나아. 어.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좋지? 어. It's BATTER. 어. 이게 더 좋지.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미국식으로 3번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B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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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영국식으로 한번 갈까요? BATT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B는 B. R은 L. 그렇죠. 협찬장 말아서 같지 않게. 자 I는 E. NG는 은. 자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요것도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I NG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얘는 합쳐서 잉입니다. 다시 보라고요. 잉. 귀엽게. 잉. 잉. 그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합쳐서 읽을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BRING. 합쳐서 BRING. BRING. 제가 BRING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잊지 마시고 R이니까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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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읽고 계시죠?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BRING A PRESENT. 어 이거 조금 PLEASE 붙이면 더 좋겠네요. 그죠? PLEASE BRING A PRESENT. 가져와. 라는 거죠. BRING이란 건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BRING입니다. 해보실게요. 세 번 읽을게요. 자 BRING. 영어만 보고 읽으십시오. BRING. BRING. 그렇죠. BRING YOUR MONEY. 돈 갈 거야. 그죠? 죄송해요. 자 C는 K. A는 E. R은 L. 조개니까. L 길게. Y는 E. 됐습니다. 자 그럼 합쳐서 CARRY. 한 번 더. CARRY. 한 번 더. CARRY. 그렇죠. I carry your back. CARRY.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운반하는 거. 그렇죠? CARRY. CARRY.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가방을 들고 운반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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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만 보십시오. 세 번 갈게요.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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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C. A는 L. 그렇죠? 제 혀 보셨죠? L 하고 E. A는요. 합쳐서 E. N. 되겠습니다. 합쳐서 CLAIN. CARRY. 한 번 더. CARRY. 한 번 더. CARRY. 한 번 더. CARRY. Oh it's CARRY. 이거 깨끗해. 혹은 CARRY. clean your room 하면 어 너 방 좀 청소해. CARRY. CARRY. 깨끗하게 하다. 혹은 깨끗한. 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CARRY. Dirty. 더러운의 반대미나 CARRY. 자 영어만 한 번 보고 세 번 갈게요.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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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CARRY. 그죠? 이런 식으로. CARRY. 자 C는 K. U는. U. T는. T. 합쳐서 CARRY. CUT. I have my hair cut.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I cut my hair 하면요. 내가 직접 머리를 자른 겁니다. I cut my hair.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머리 직접 자르시는 분 많이 안계시죠. 어디 가서 자르죠? 그쵸 헤어색 가서 자르죠 누군가 나의 머리를 잘라줬다 라고 할 때는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그냥 외워보실까요 I have my hair cut 한 번 더 I have my hair cut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머리 잘랐어 나 머리 잘라 I have my hair cut 잘랐어 하면 I have my hair cut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cut입니다 자 읽을게요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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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d, o는 a, n는 e는 발음하지 않아요 붙여서 done 한 번 더 done 한 번 더 done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I'm done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잘 못쓰세요 라고 하면 막 쓴 다음에 I'm done 막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나 다했어 나 끝났어 라는 거겠죠 다했어 I'm done it's done 끝났어 다했어 이런 겁니다 자 동 제가 읽을게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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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있었어요 잘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d, r는요 주 주 주 그쵸 이게 들, 룬인데요 합쳐져서 약간 z 발음이 더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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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는 A-O래요. A-W는 어, 어 발음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 잠깐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쥬, 쥬 라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게 외국인들은 약간 쥬에 가깝게 있는다고요. 하고 A-W는 어. 합쳐서 쥬 혹은 쥬. 쥬, 쥬. 어 거의 비슷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뜻은 뭐냐? I draw him. draw 하면 나는 글을 그린다. 혹은 이렇게 끌다 라는 뜻도 있어요. 다양한 뜻이 있는데 draw 하면 drawing 하면 이렇게 그린 거겠죠. 그래서 draw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 뒤에서 지읒으로 가는 그 느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 읽을게요. draw, draw, draw. 잘 읽으셨어요. 자 마찬가지 얘도요. draw죠? 얘도 draw라고 읽을 수 있고요. I, E, NK는 응크. 합쳐서 ink가 되겠죠. 제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줄 줄 줄 줄 줄 줄 줄. 라는 약간 뒤에서 지읒으로 가는 느낌이 날 거고요. 이 응크는 합쳐서 잉크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합쳐서 drink, drink. 한번 해보실까요? drink, drink, drink. 뜻은 어떻게 될까요? drink 그쵸 알고 계시죠? I drink milk 나는 우유를 마신다. 어떤 음료 마실 때 물 마실 때 I drink water 물을 마신다 마실 때 drink 라고 하겠죠. 영어 단어로 세 번 갈게요. drink, drink, drink 잘 읽으셨어요. 자 이 I는요. A. 자 근데 여기서요. 잘 보십시오. 이거 혹시 기억나시려나요? 자 이거 I, G, H는요. 여기서 G, H가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A가 되는 겁니다. A. 얘는 발음 나지 않아요. 그리고 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 하고 여기 I, G, H지만 실제로 G, H의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요. 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eight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eight, eight. 무슨 뜻일까요? We are eight of us. 우리는 여덟 명입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ight, eight. 숫자 8이겠죠? 자 그럼 영어만 보고 읽을게요. Eight, eight, eight.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F는 바람소리. A는 어, L는 르 합쳐서 fall, fall, fall. They fall into the river. 무슨 뜻일까요? They fall into the river. 그렇죠. 강으로 빠졌다. 우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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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빠지다. 이게 물리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요. 왜 우리 사랑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죠. I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다. With him. 그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Far, far, far.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F, A는 어, R, 르 합쳐서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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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It's far. 멀어. 라는 거겠죠? 멀다. It's near. 가까워. It's far. 멀어. Far, far. 이거 빨 아니고요. 빨 아니고 far. 해보실까요? 우아하게. Far, far. 그렇죠. 자 세 번 갈게요. Far, far, far. 잘 읽으셨어요. 비슷하죠? 근데 F는, 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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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는, L. 합쳐서 fall. 다시 한 번. full. 뭘까요? full. 그렇죠. full. 꽉 찬 거. 혹은 I'm full 하면 나 지금 꽉 찼어. 무슨 뜻이죠? 나 배 불러. 그렇죠. 배부르다는 뜻이겠죠? full. 꽉 찬. 그래서 가득 찬 겁니다. full. 왜 우리 기름 넣을 때도 full. 이런 말 가끔씩 들으실 때 있을 텐데 가득 채우는 거겠죠? 차에다가. full.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단어는 뭐 읽을게요?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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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그, O는 아, T는 T. 그래서 got. got.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T가 있기 때문에 got. 이라고 하지만 살짝 T 발음 내주세요. got. got. I got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다. 이게 get의 과거거든요. get. 그렇죠? get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뜻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 뭔가를 가져오는 거. get. I got. got. 이거는 과거용이니까 뭔가를 얻었다. 받았다. 이런 느낌이 오겠죠? I got a letter. 그렇죠?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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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습니다. 자 G는 그, R은, L. O, W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O로 가겠습니다. O,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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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O입니다. 자 그러면 합칠게요. grow. 한번 더. grow. 영어 단어만 보시고 grow. I'm growing. grow 하면 뭔가 잘하는 거겠죠?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growing. 성장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I'm growing.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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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 단어 보고 한번 읽을게요. 세 번 가겠습니다.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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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H는 H. O는 O. L은 L. D는 D. hold. 합쳐서 hold. 한번 더 hold. 이것도 많이 나와요. I hold a mouse. 나는 잡고 있다. hold. 어 무언가를 내가 I hold upon. 나는 잡고 있다. hold. 가 되는게 쓰십니다. 아시겠죠? hold. 자 영어 단어 보면서 세 번 읽을게요. hold. 크게 읽으십시오. hold. 한번 더 hold. 잘 읽으셨어요. H는 H는 H. O는 A. T는 T. hot. 마찬가지로 우리가 hot이라고 썼지만 마지막에 T니까 살짝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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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It's hot today. 한번 더. It's hot today. 오늘 덥다. hot. 뜨거운. 더운. 이런 거겠죠? hot. 자 우리 영어 단어 보고 세 번 크게 읽으실게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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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ot today. 한번 해 보십시오. 자 H. H. U는 A. R. R. T는 T. 겹쳐서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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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urt라는 게요. He's hurt. 그는 상처받았어. I'm hurt. 나 진짜 마상 아시나요? 마상. 마음의 상처. 그죠? 너 상처받았어. I'm hurt. 이것도 되고요. Yeah. You hurt him. 너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어. 둘 다 됩니다.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서 상처를 주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I'm hurt. 하면 나는 또 상처를 받았다. 라는 뜻도 둘 다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hurt. 자 그러면 한번 영어 단어 보고 세 번 읽겠습니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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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I는 E. F는 바람소리입니다. 합쳐서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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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were you.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if. 만약에 내가 너라면 뭐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if. 근데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내가 너라면. if.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거겠죠. 내가 너라면 그렇게 절대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if. I were you. if. If. 뭐 뭐라 하면. 만약에 뭐 뭐라면. i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단어 보시고 세 번 쏘겠습니다.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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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크. 이 이는 두 개 왔으니까 길게 이 이. p는 p. 합쳐서 cap. 마찬가지로 kip 이라고 썼지만 마찬가지로 p. 발음 살짝 더 해주시면 서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같이 볼게요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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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keep clean 하면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계속해서 약간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어 이렇게 어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keep clean 혹은 keep going 하면 계속 가 너 하던거 계속해 유지해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keep 자 우리 그러면 3번 갈게요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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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k 는 크 i 는 i n 늪 d 늪 합쳐서 kind 한 번 더 kind you are kind 너 정말 친절하구나 kind 하면 친절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근데요 이게 외국에서 kind란 말을 잘 못들어 봤어요 이게 뭐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주로 nice 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oh he is so kind 라는 말보다 he is so nice 를 더 많이 씁니다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요 그래서 kind란 뜻을 알아도 돼 내가 말을 할 때는 oh he is so nice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3번 읽어 볼게요 kind kind 잘 읽으셨어요 자 l l a u 는 e g h 는요 f 발음이 납니다 이거 제가 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l l a u 는 e g h 합쳐서 f 발음이 나요 그래서 l 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눈에 익혀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laugh 다시 한번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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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loud 하면 크게 웃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smile 은요 smile 이렇게 웃는 거라면 laugh 는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달라요 smile 약간 미소 짓는 거 laugh 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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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 하하하하 이렇게 그래서 out loud 하면 또 크게 웃는 거니까 하하하하 laugh out loud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 입니다 laugh 웃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laugh out loud 하십시오 laugh 그쵸 자 우리 그러면 3번 읽겠습니다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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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l l l i l i g h 자 g h 자 아까 우리 i g h 에서요 자 여기에서요 요것만 발음이 나고요 얘는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음 아시겠죠 l l l i t 가 되는 겁니다 이 i g h 가요 그래서 i l l i 랑 발음이 똑같아요 어 쓸때는 반드시 써줘야 되지만 발음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ight l l и 니까요 l l l l i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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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발음해보실까요 l l i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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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의 뜻이 있는데요, light 라면 És bright light 밝은 빛 우리가 light 하면 빛이죠, 빛, 그래서 light 물론 가벼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light 그쵸? 자, 같이 한번 영어단을 보면서 3번 읽을게요. light, light, light 잘 읽으셨어요. 자, l, o, ng 는 응 합쳐서 on 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l 합쳐서 on 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long 이 되겠죠? long 우리 왜 long 다리라고 하잖아요? long 다리,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긴거 long, long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우리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long 한 번 더 long 자,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세번 가겠습니다.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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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m, u 는 어, ch 합쳐서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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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합칠게요. much, much, how much do you have? 이거 무서운 말인데요. 너 얼마 갖고 있냐 이거죠? 그죠? 얼마나? 많이. 여기서 much는요. 셀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ow 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너 펜 몇 개야? how many. how many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 물이 있어요. 물 셀 수 없죠. 그러면 너 물 얼마나 있어? 혹은 돈. 너 돈 얼마나 있어? how much do you have?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 갈게요. 자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much much much. 우리가 왜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how much is it? 이것은 how much. 얼마나 많이 줘야 돼요?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니? 라는 거겠죠. 직역을 하자면 그러면 얼마냐?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라는 거니까 how much is it? 하면 얼마예요? 라는 게 되겠죠. how much is it? It's two dollars.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m, i는 i. 그럼 여기까지 my가 되겠죠?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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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ce. e는 e. l은 l. 합쳐서 self. 되겠습니다. my self. 합칠게요. my. myself. 한번 더. my. myself. my. myself.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ee myself. 아마 거울을 보는 거겠죠. 내 거울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쵸? I see myself. I see myself. 음. 혹은 뭐.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죠? 너 나 알아. 너 자신을 알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 이런 거고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영어 단어 보시고. myself. 한번 더. myself. 한번 더. myself. 잘 하셨어요. 제가 이거 V라고 안 했어요. V. 이 R은 L.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꼭. 아시겠죠? 이거 L 이라는 거는 꼭 알아주세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음. 자 그렇다면 읽을게요. 합쳐서 never. 한 번 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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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go. 난 절대 가지 않아. 이거 not 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나는 평생. 이게 사실은 not ever 이거든요. 합쳐서 not plus ever. ever 이라는 게 평생. 이런 뜻인데 나는 평생 아니야. 난 절대 안 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I never do that.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평생. 오케이? 이런 거겠죠? never.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 단어 보시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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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O는 O. N은 늘. N은 늘. L은 을. Y는 이. 합쳐서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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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음침입니다. only. you. 오직 너. 너뿐이야. 뭐뭐만. 뭐뭐뿐. 이렇게 유일한 것을 강조할 때 only. onl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nly. 읽으실까요?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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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니다. 자. O, W는요. O. N은 늘. 합쳐서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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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it's her own idea. 그녀의. 그녀 자신의. 누구의. 약간 소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유. 그녀의. 생각이야. 그녀만의 생각이야. 그녀만의 생각. 그녀 자신의. 그녀가 낸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it's an own idea. my own car 하면 내 소유의 차거든? 라고 해서 내 거야 라는 걸 좀 강조할 때 own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읽어 볼게요. own 그렇죠. p는 p, i는 e, ck는 k 합쳐서 pick. 한 번 더 pick. pick. 한 번 더 pick a number. pick, pick 하면 무언가를 탁 이렇게 고르고 pick up 하면 무언가를 탁 꺾고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pick. 고르는 거. pick a number 숫자 하나를 고르세요. pick 입니다. 자 영어 단어 보고 세 번 갈게요. pick, pick, pick. 좋습니다. s는 s, e는 e, v는 v. v 하고 n, n, e는 발언합니다. 여기서 e는요. 발언하지 않아요. 자 seven. 한 번 더. seven, v. 여기 합쳐서 seven이 됩니다. seven. 여기서 s가요. 무언가 만날 때 s가 거세지죠. 그래서 여기서 seven이 됩니다. seven 아니고 seven. seven 아시겠죠? seven. 자 뜻을 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lucky number seven o'clock. 일곱시. 그쵸? 자 그러면 세 번 읽을게요.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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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아까 eight 했었는데 숫자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seven. 그쵸? s, h 는 합쳐서 a 는 a, l 는 합쳐서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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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지만 제 입을 좀 보십시오. shall shall we dance? 뭐 뭐 할까? 라는 거겠죠? 우리 춤출까? shall we do that? okay, let's do th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shall. 좀 공손한 표현이에요. 약간 우울 더하긴 한데요. 여전히 쓰긴 씁니다. 그쵸? 자, 우리 세 번 갈게요.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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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그쵸? 자, sh 마찬가지로 sh이고요. o, w 는 o 합쳐서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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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show. 보여주다. 자, 우리 패션쇼. 패션을 보여주는 거죠. 패션쇼. 어, 쇼. 보여주다. 라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 한번 보고 세 번 갈게요.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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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쇼하지마. show. 죄송해요. 자, s는요. s, i는 e, x는 x. 합쳐지죠. s가 모음과 만났어요? 거세지겠죠. 그러면 six. six. six people. 여섯 명의 사람들. six. 아까 우리 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그쵸? six. 자, 영어 단어 한번 보고 세 번 갈게요.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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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s는 s. m. l. up. l은 l. 합쳐서 small. 한 번 더. small. 한 번 더. a small house. 작은 집.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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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small. big. 그쵸? small 하면 이게 아니죠? 이거죠? 작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 읽을게요.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쏘세요.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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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s는 s. t는 t. a는 a. r은 l. t는 t. 합쳐서 start. 한 번 더. start. start. 그쵸? start. 제가 보여드릴까요? 조금 제가 너무 빨리 갔다면. start. start. 이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t가요. 약간 그 발음에 가깝게 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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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I start work at nine. 그쵸? 여기 아침표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start. 나는 9시에 일을 시작한다. 라는 거겠죠? 어, 뭐뭐 시작한다. 그러면 9시에 일을 시작한다. start. 시작. 이런 느낌이죠? start. 자, 우리 세 번 읽을게요.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자주 나옵니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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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으셨어요. t는 t. 이는 e, n.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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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진짜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쵸? ten books. 열 개의 책.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그렇죠. ten. 자, 그렇다면 세 번 읽겠습니다.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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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en입니다. t는 t, o는 우. 우에서 어 살짝 가까운. 어, 요거 약간. d는 d. a, y는 합쳐서 a. 그쵸? 이준분. 자, 그러면 합쳐서 today. today. 자, 어, t, t, u에서 어. today. 중간입니다. today. how about today? 오늘은 어때? today 하면 오늘이겠죠? today. today. 자, 영어 단어 세 번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보시고 세 번 갈게요. today. today. 잘 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t, u. 어디서 어 사이에 g는 끄, e는 에, th는 합쳐서 d, e, r은 er 이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t, u. to, u,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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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l. 이렇게 되겠습니다. together. 이 막상 아이스크림 있는거 아시죠?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떼놓고 보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읽어 볼게요. together. 한 번 더. together. 그쵸? 이 강조하면 미국식이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약간 영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ogether. 부드럽게 미국식. together. 딱 끊어서 영국식.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together. 보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같이 한 번 가자.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거겠죠? together. 자, 세 번 가겠습니다. 영어 단어 한번 보시고. together. 한 번 더. together. 한 번 더. together. 좋습니다. 자, t는 t, r는 r, i는 i. 합쳐서 try. 한 번 더. try. try. 시도해봐.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try입니다. 세 번 갈게요. try. 한 번 더. try. 한 번 더. try. try. 그렇죠. w는 o, a는 o, r, r, m, m. 자, 여러분 다 아십니다. 힘내시죠? 합쳐서 worm. 한 번 더. warm.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 warm. oh, it's warm 하면 따뜻해 라는 거겠죠? warm. 봄. 따뜻하죠? oh, it's warm. 좋습니다. 자, 그럼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한 번 읽을게요. 세 번입니다. warm, warm, warm.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side world 다 같이 한 번 읽어봤습니다. 벌써 5단계 왔거든요. 여러분께서 5단계 성장하신 겁니다. 자, 이제 몇 단계 안 남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